아유 애기 엄마 누가 뺏어먹는다고 왜 눈앞에 알짱거리던 꼴 거기 싫은 놈이라도 사라졌나봐 경찰서 코앞장 사라 딱 보면 알거든 내 도련님 아니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애들 엄마 약국 찾아와서 다짜고짜 물건을 천씩이나 밀어놓고 잠수하면 어쩌자는 겁니까? 형이랑 인연 끊고 살 약정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도 끊겼어요 이미 형이 먼저 그래요? 와 나 키우지 너네도 모르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련님 죽었어요 형이 뭔 말이에요? 죽었다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네 도련님 제가 밥 먹는 중이라서 다시 전화할게요 형수 형수 조 joue 하아 하아